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 각각의 배점이 2점식이죠.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가셔서요.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스크롤바를 이용하셔서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 크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크기를 가셔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해서 첫 번째 서식 지정하셨고요.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강조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셨을 때 셀 스타일이라고 있으시고요. 셀 스타일에 가셨을 때 강조색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 셀 스타일에 가셨을 때요. 강조색 1번 약간 파란색, 푸른색 계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 우리 홈에 가셨을 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 C4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을 심표 스타일. 우리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가셨을 때 심표 스타일 한번 클릭하시고요. F4부터 F12까지 선택하셔서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서식 작업 하셨고요. 세 번째 D4부터 D12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기 위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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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원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F5셀을 클릭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우수 기업 지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우수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고 항상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에 가시고요. 또한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가신 다음에 맞춤해서요. 자동 크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번째, 메모 삽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A3부터 G12까지 선택합니다.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첫 번,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있는 서식 작업 5개의 항목을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에 있는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은 인사고가 D3에 있는 거를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의 위치는 A17셀이니까 A17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값이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상여 비율 필드명을 컨트롤 C에서 B1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아래쪽에다가 크거나 같다 7%라고 입력합니다.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에 사용해서 검색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념의 필터에 가서 고급을 클릭했더니 어? 메시지가 나오네요. 목록이나 선택 영역에서 열 레이블이 들어있는 행을 알 수 없어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A3부터 H15 데이터 바로 위쪽에요. 단위 1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 현재 작성된 표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커서만 갖다 놓으면 컴퓨터는 연결된 행의 개수를 다 찾는데 3행 위에 H의 데이터가 있고요. H2셀에 또 A1셀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 선택을 해서 첫 번째 필드명을 지정하려고 했더니 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작성된 표와 제목과 중간에 단위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A3부터 H15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A3부터 H15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A3부터 H15를 선택했기 때문에 범위가 깜빡깜빡 하실 거고요.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A17부터 B18셀을 입력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서요. 복사 위치를 A20셀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20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인사고가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5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은 B11셀에다가 80점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Average If S, Count If S입니다. Some If S, 인원수, 카운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Count If S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축식 탭에 가셔서 Count If S는 통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통계에 가셨을 때 Count If S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언어에 가서 B3부터 B10 영역에 가서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 그러면 80점대는 아니죠. 80점대, 90점대, 100점까지가 몇 명인지가 찾아질 겁니다. 저희는 80점대를 구할 거니까 다시 한 번 B3부터 B10에 가서 이제는 조건을 작다 90이라고 줍니다. B3부터 B10의 데이터들 중에서 8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 80, 90, 100점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범위를 지정해서 B3부터 B10 영역에 가서 90점보다 작은 데이터를 찾는다면 실질적인 80점대 데이터만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 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구한각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 입력줄 맨 뒤에 가셔서 마우스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식을 구하셨다면 오른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첫 번째 계산 작업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유형 50m 기록입니다. 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빠른 5명은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명을 먼저 한 번 추려볼까요? 우리 I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이 H3부터 H11 영역 안에서 H3부터 H11 영역 안에서 수식을 나중에 복사를 할 건데 기록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심표를 넣고 5라고 넣었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눌렀더니 다섯 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기록이 숫자가 작을수록 빨리 들어온 거기 때문에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매겨지겠죠. 23.7초가 5등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23.7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는 1등, 2등, 3등, 4등, 5등으로 순위가 매겨질 겁니다. 23.7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결승 진출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수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입력줄 이콜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그럼 기준을 어디다 잡냐 앞에다 잡으셔도 되고 뒤에다 잡으셔도 되는데요. if 하고 가로 열었다면 앞에다 먼저 한번 선택해 볼까요? h3에 있는 값이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아까 5번째 작은 값보다 5번째의 5등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5등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결승 진출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기준을 만약에요. h3을 앞에다 먼저 쓰지 않고요. 나는 스몰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맨 뒤에다가 스몰 값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h3 내 데이터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의 데이터가 h 스몰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기준 셀을 앞에다 놓으셔도 되고 뒤에다 넣어도 상관없고 부등호 방향만 방향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23.7 보다 작은 기록에 대해서만 결승 진출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직업 코드와 바로 왼쪽에 있는 직업 코드와 오른쪽에 작성된 조견표를 작가지고요. 직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 코드에서도요. 왼쪽에 자리가 1이면 학생 2면 군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3이면 공무원 4면 교사 5이면 회사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함수에서 vlookup left valu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ue는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을 숫자로 변환해서 오른쪽 조견표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d15세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left 함수를 한번 먼저 입력해 볼까요? left 바로 왼쪽에 있는 값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5라는 값이 구해지는데요. 5라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조견표에서 찾고자 합니다. 음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d15세 앞에다가요.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다음에 valu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value valu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습니다. 결과값은 동일하지만 구해진 값의 형식을 바꿔주는 작업을 했고요. 이제 다시 equal 앞에다가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 value와 left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직업 코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구해놨고요. 쉼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조견표에 가서 f16부터 g20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조견표의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연두색의 조견표 안에서 첫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두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false 대신에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제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대신에 0이라고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다음 네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생렬월일과 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날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ays360과 to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결과값은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days360 함수를 한번 이용한다면 날짜 및 시간에 가셨을 때 네번째 정도의 days360 함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데이터는 생렬월일을 가지고 끝 날짜 end 데이터는 오늘 날짜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today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함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로가 필요합니다. today 가로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생렬월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를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 5에서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K24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COUNTIF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SUMIF는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AVERAGE IF가 조건에 만족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AVERAGE IF가 어디 있는가 우리 수식탭에 함수 추가해 가셨을 때 통계에 가시면 AVERAGE IF가 네 번째 있습니다. 지정한 조건에 따라 지정한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실제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근무시간에 가서 G4부터 G30 영역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150 이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그 다음 AVERAGE RANGE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금액에 가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I24부터 I30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근무시간이 150 이상인 금액의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문제를 작성하실 때 문제에서 이름 정의 가 나와 있다면 이름을 먼저 정의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B18 셀을 선택하시고요. 영지차 이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요. 영지차 한글 영지차 이객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B19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사슴 노 경 이객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B20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홍삼정 이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다시 G15 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순 이익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문제 이름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각각의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정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름 정리 가 다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값이 바뀌는 데이터는요. 이익의 값이 현재 천원 만원 삼천원 인데 값들을 증가하거나 조금 값을 빼거나 했을 때 순 합계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B18 셀부터 B20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추가 버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익은 이름은 이익의 증가라고 입력합니다. 값이 바뀌는 셀은 B18 셀부터 B20 셀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천원인 값이 천오백원 1,000원으로 했을 때 현재 만원인 값이 11,000원이 됐을 때 3,000원인 값이 3,500원이 됐을 때 이익액을 좀 증가했을 때 값을 입력하셨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의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은 처음에 지정하셨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감소 값은 800 그 다음 두 번째 9,000원 그 다음 2,5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다 작성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시하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요. G15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G15셀 선택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이란 시트가 추가가 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값 이익을 증가했을 때 이익을 감소했을 때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표라는 그룹 안에 피버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범위가 A3부터 H14 영역이 맞습니까? 깜빡깜빡합니다. 네. 맞고요. 그 다음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20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A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 1번 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직급명은 열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값에다가 판매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 총수령액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에다가 판매 금액 총수령액 필드를 값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나와있는 옵션들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계산한 후에 행과 열의 총압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피버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우리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 이라고 있고요. 옵션에 갔을 때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총압계 행의 총압계 표시와 열의 총압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하면 문제에서 행열의 총압계는 표시하지 않는다. 옵션을 작업을 하셨고요.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호 형식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테이블이 있고요. 디자인 테이블에 가셨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에 기호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판매 금액과 총수령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 형식을 천단위 구분교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D23부터 G2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천단위 구분교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미니 도구 모음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거나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셔가지고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두번째에서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비어있는 셀 선택한 다음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첫번째 문제는 합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F4부터 F9 영역에 합계를 계산하라고 있는데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B4부터 F9까지 선택하시고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에 가셔서 합계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또는 SUM B4부터 E4 영역을 선택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합계값을 구하셨다면 현재 기록하고 있는 합계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한 합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읽고요. 사각형에 가셨을 때 첫 번째 직사각형 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를 B11셀부터 드래그합니다. B11셀부터 C12셀까지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상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만든 직사각형에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또 하나 현재 입력한 합계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에 가시면 맞춤 탭에 가셔서요.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 한번 하셔갖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서식은 A3부터 F3까지 선택하셔서 체육이 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요. 홈 탭에 체육이 색 도구를 클릭하셔서 표준색 자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이 색 도구에 표준색 맨 끝에 가면 자주 라는 색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글꼴 색 글꼴 색을 선택하셔서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서식 매크로 기록을 다 작업하셨다면 이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기를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서식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컨트롤에 삽입 이라고 있고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를 221부터 F12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 현재 단추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면서 서식이란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작성된 차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을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학과의 기말고사 자료에 이름과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료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 중간고사 자료가 추가되어 있네요. 기말고사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자료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F3부터 컴퓨터에 해당한 기말고사 점수는 F3부터 F5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F7부터 F8 그 다음에 F10을 선택합니다. 현재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워미를 추가하시오. 기존 차트에는 컴퓨터에 해당한 이명, 구기자, 사오정, 오똥, 추, 김기자에 해당한 중간고사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말고사 점수만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조금 전에 선택한 점수들이 붉은색 막대로 기말고사라고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범위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범위 정한 상태에서 컴퓨터 정...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을 지우시고요.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글꼴을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을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색에 가서 자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채우기 색에 가셔서요. 노랑을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굴림체 그 다음에 표준 글꼴 색깔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서식 작업을 하신 거고요. 세 번째 구기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구기자의 중간고사를 클릭하면 전체 중간고사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 번 구기자를 선택하시면 구기자의 중간고사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값을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 기말고사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 번 구기자 기말고사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아웃 탭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로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축 0부터 120이 표시가 되어 있는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을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를 10이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하면 0부터 100까지 눈금의 간격은 10단위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와 둥근 모술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자를 클릭하셔서요. 미리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프세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오프세 아래쪽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에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서식 지정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